이게 되나? 아, 이거 안 돼? 연습하지 마라. 좋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좋다. 한트하면 돼? 오, 좋대 봐. 오, 잘한다. 오, 좋아.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형. 오! 오, 좋아. 인이야, 인. 얘는 썸을 어떻게 해야 돼? 썸을 해봐. 오, 오케이. 아유, 씨. 야, 이거 헬스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오, 야 잘 됐네. 와, 이게. 야, 차가워. 야, 차가워. 아, 나 탁구 잘하는데. 아, 딘진이 형이랑 붙고 싶다. 단판으로 끝나는 만큼 대결 상대가 정말 중요하겠죠. 복불복 탁구인 만큼 대준표 역시 복불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뽑기 통해서 같은 종류의 라면을 뽑은 사람끼리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비야 지금 같이 하자, 라비야 같이 하자. 라비야 같이 하자. 우리 이겨나, 우리 이겨나. 라비야 같이 하자.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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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겨? 저 그냥 채도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1박 2일. 찰통마다 30킬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세밀점 내기. 찰통마다 30킬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어, 내려갔어요? 우리 힘선 선수, 두 번째 썰브인데요. 오케다! 오케이! 오케이! 이대형, 이대형, 이대형. 김선우의 짠내 투어 토마토까지 가나요? 마지막 과부 1점을 가져갑니다. 황태탁 렛츠고! 깡! 김종민 선수! 짧게! 3대 2 잘 됐어! 4대 2 좀 치면서 쉬자! 잠깐만 좀 지저분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다음 선수를 위해서 프레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호마토! 아 튀기네! 황태 머리 쪽이 좀 너덜너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수록 약해져. 약하네 이게 빵이 없어 탕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고요. 오케이! 아아아아악! 땅 그렇죠!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기고가 아덜덜덜덜해졌어요!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 경기가 2대를 끝난 다음에 정말 최단 시간의 경기가. 아 네! 진짜! 하기 너무 쉬워! 김종민 선수가 지금 토마토 맛으로 반쯤 들어가 있거든요. 10만 2710원에 라면을 먹을 때는 지금 상황을 몰랐겠죠? 김선수 눈빛에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사실 자신있게 국어를 고르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종민, 아, 좋습니다. 마지막 서버가 될 것 같은데. 아, 들어왔죠? 땅! 땅! 아, 김종민! 김종민! 찰코박총 박수! 찰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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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빚도 다른 사람이 상담해줄 수 있다 이거죠? 아, 이거 큰일이다. 이 형은 그냥 최야! 딘딘이 96,950원에 라면, 그리고 연정원이 17,230원으로 소박하게 연정원 먹었는데요. 토마토코드 한다면 미치겠죠? 네. 환장하겠죠? 네. 환장합니다. 자, 그러면 정기요. 정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욱이. 아, 이거 맞을 수 없어! 자, 성욱이. 아, 이거 맞을 수 없어! 자, 성욱이. 아, 이거 맞을 수 없어! 아, 이거 맞을 수 없어! 아, 포기하네. 자, 깍깍십이에요. 깍깍셨다고요. 네, 스페인 에너지 스페인. 그 남짓도 못 맞는데, 가보기. 칭사식과 놀아줄 때도 안 봐줄 사람이에요! 칭사식과 놀아줄 때도 안 봐줄 사람이에요! 나는 자녀들을 봐줄 적이 없다의 저자. 우리 연정 선생님. 나는 우리 아들. 아들아, 아빠를 봐줄 생각이 없다의 저자. 우리 연정 선생님. 예, 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와, 대단하다. 어쩔 수 없어요. 승부는 승부예요. 더블 포즈 보세요. 눈빛! 자, 이기고 있는 영 선수. 영 선수.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굉장히. 아주 가뿐하고요. 가뿐하고. 이번에 어떤 기술을 보여드릴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애기들이랑 놀아줄 때도 절대 지시지 않나요? 옛날에 그랬다가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습니다. 애가 울었나요? 애가 울었나요? 애가 울었나 와이프가 울었죠. 네, 좀 웃게.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웠어요. 아, 싸운 게 아니죠? 아이고. 혼났습니다. 그걸 이겨먹어서 좋냐? 네. 이 얘기를 들었죠. 의심의 여지 없이 팩트 같아. 나 한 번도 의심 안 돼. 왜요? 진짜. 너무 웃을 시키냐. 자, 한 번 서브를. 아, 낫게 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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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정 듣나요? 야, 안무 열대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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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정 선수가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8점까지는 갈려고 하다 봅니다. 아, 서브 얍살박이 한번 들어갔는데요? 이거밖에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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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맞습니다.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염정 선수. 야, 이걸 쓰면 승장 있었는데. 헤헤헤헤헤. 하하하하.